봄대왕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삼촌 집 많지? 네 으악 어디 갔는지 알아? 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보여? 아우 짐이 진짜 많네요 짐이 많아 무거워요 아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서 스틱도 못 갖고 다녀요 아 이거 찍는 게 이게 스틱을 한 쪽으로라도 갖고 다니니까 아야 비 올지 모르니까 우산을 하나 갖고 올게요 우산 빨간 우산 이따 보세요 열심히 행군하고 열심히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아 멋있습니다 진짜 none of you guys 네 좋으세요 이것은 다이아만로 다이아만로 이어가 이 transformations 이것은 형 이렇게 여러분 여기가 twist 박쥐가 저기 있네요 외국인도 있어요? 아 그래요? 바로 앞이네요 너무 좋다 바로 정상이네 제가 편집하는게 귀찮아서 거의 컴퓨터를 안하거든요 다 핸드폰으로 해요 핸드폰에서 하는걸로? 네네 차가워! 차가워! 여기로 구우는게 더 나을텐데 아 그럴까요? 네 이거 가스... 거기서 하실까요? 네 이걸로 하는게 더 빠를텐데 아 그럴까요? 이거 말구요 제가 고기를 하나 가꿨거든요 얇은 고기를 가꿔서 네 이걸 먼저 먹고 게임? 어 게임을 갖고 와요 이쪽으로 갖고 와 지고나 음 음 오 찍게만 좀... 네 찍게만 좀... 이왕이면 이왕이면 두께로 한게 다 하자 네 네 빨리 너네 그릇대야돼 바로바로 편집해줄거야 알았어? 어? 더 안낼거야 렛츠 맛있는게 드실네 그래 동경아 이거 먹어 아 지금?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럴래? 어 그래 조심해라 그냥 어 상추 뭔데? 벌레 없어 산 정상인데 좀 약간 있을 일이다 야 추워 산 정상이라서 어 그냥 와 그냥 그냥 오고 저거만 가져오면 돼 그냥 오리털 저기만 그 침락만 내 팀페이지에 하면 돼 어 왜 안있냐? 응 이걸 왜 안가져? 어 그냥 안가져와도 돼 그냥 그냥 와서 젓가락만 갖고 와 연장만 가져오면 돼 어 그래그래 어 그래그래 어 그래그래그래 어 어 어 어 아 아 소금 안가깝다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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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거에요 이거잖아 이거 이거 소금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럴꺼 아 진짜 이럴꺼 어디야? 웨치코? 나 웨치코 한방에 왔구나 아 간장듣기 간장 이거 선물하나 드릴게요 아 이거 뿌리는거 일본소스인데 간장소스인데 이거 뿌리면 기동차에요 어디다가요? 냉장고 놓으시고 네네 이거 안되겠어 저리가 그냥 꼬치장 자 이거 어디야? 웨치코야? 이거 괜찮다 뭐라고? 나 보리시코 한번 해볼까? 이거 앞에 시에다 붙자 훈이 미니꺼 어디있어? 이거 아무라도 놓으시면 돼요 여기 넓은둘아 넓은둘아 응? 자 먹어봐 숟가락 박혀져서 숟가락 박혀져서 좀 더와 니 니는 좀 더와 동네 삼촌인데 예! 다 먹으면 돼 자 빨리 먹는거야? 어 이거 빨간거 뭐야 빨간거는 오거도 먹으면 안돼 얘네 있잖아요 그거 되게 따뜻해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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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내미도 그래요 우리 아들내미도 그래요 저거 소스 옆에 좀 먹자 이거 좋아 아니 넌 먼저 먹어 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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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도 구워 먹네 이거야 이거야 그래 아저씨가 그리고 뭐 뭐 빨간색이요 응 빨간색이요 응 빨간색이요 괜찮아 너 이거 안보고 있었어 또 이겼어 이게 좋은거지 이게 춥은날들 이렇게 이런데서 어어어어어어어 이거랑 조명이 괜찮죠 예 어후 고소하고 이쁜네 딱 오토캠핑 하시다가 백백캠핑 하시는거에요 네 2월달에 시작했는데 올해 2월달에 오토캠핑 하시다가 백백캠핑 하시는거에요? 아 그렇구나 여기 대단한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더우니까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런데로 오고 여기 오고 충청도에도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그리고 영원도에도 태기산 그 다음에 이제 태기산으로 갈까 해서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밑에 도망치게 오기라고 있는데 다음에 여기 이제 끝나고 새로 가는 팩팩팅 한탄 더 있어요 그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곡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물 와 아까 오다니 오기로 봤죠? 네 봤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내용 끊어 뒤에서 물은 거면 호랑 호랑 어땠어 작년에? 뭐? 아 그때? 어 도망치? 나 혼자 놔두고 왔던 거? 어 도망치 왜 나 혼자 놔두고 왔던 거 어 이게 그거 없어요? 뭐야? 그 고리? 이거 봐라 한방 커 아 고리요? 아 고리를 안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콧버스 어머리죠? 왔어 왔어 여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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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어 왔어 이거 정했어 지금 씻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넘어오신거죠? 네 그렇죠 한지 얼마 안됐어요 네 아 됐어 와 이거 이거 핸드폰 뭔데 사실 이렇게 좋아요? 아 이거요? 나 엄청 좋아서 아 이거 G6거든요 아 LG꺼? 네 아 좋죠 어떻게 되세요? 네 괜찮아요 술만 하죠 술만 하고 이거 볼도 좋고 아 이게 이게 날벌레도 올까 보는데 안 오네 상 높아서 그런가? 아 이게 화내네 그래서요 방석 손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거죠?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요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요? 2주에 한 번 갈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봐야죠 맨날 갈 수는 없고 저 거기 어디야? N.A.S.A 2주에 한 일행이 지금 출발했다니까 분포에서 아 그러니까 돌을 걸릴텐데 집차 안 막히니까 금방 오지 않을까요? 아 아 그러십니까 그러십니까 집에서는 또 비 온다고 걱정하고 아 네 그래서 저도 비 오니까 좀 아예 좀 오늘 그냥 하고 내가 집에 한 9시 좀 연주에 척도 다 같이 먹고 왔고 척도 해갖고 6시부터 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우진 캠핑 생각하고 와갖고 아 하하하하 지희 지금 우아 좋아 자 여과는 일러와 봐 구워봐 손편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응 일단 먹어보세요 여기 여기서 한번 드셔보세요 요 이거 간장 뿌린거 어? 잠깐만 네 여기 있어서 젓가락이 있어서 그리고 간장 뿌려 소스 소스 좀 많이 뿌리는게 낫겠지? 소스 아 이거 큰거 같고 잘했다 이게 너무 백둥이 할려고 썼는데 너무 크더라구요 아 이거요? 아유 오토로 애들하고 과제나 해야되겠다 막 그랬는데 고기나 빨리 볶아 먹어야지 막 그래서 바꾼건데 아우 지금 저 뭐야 코펠에 있는거 너무 작아갖고 이게 작아요 제가 이거 보고 이거 샀어요 아 이거 하나 사야되는데? 아 근데 이거는 싸요 되게 막스럽게 좋고 펜하고 맞아요 아까 이 젓가락 이거 쓰다 다르잖아요 다음에 만나면 이 젓가락 하나 드릴게요 재나무 젓가락인데 이렇게 잘라면 되요 잘라서 이렇게 갈아갖고 이케아에서 5,000원에 20개 자른가 그래요 옆에다 이렇게 넣으면 싹 다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네요 어디 넣을때도 없고 그냥 다 때려 넣는거에요 여기다가 그냥 이제 젓가락도 전부 다 잘른거에요 이제 이걸로 다른거 뭐 포크거 혹시 더 있나요? 아 고기요? 일단 고기 여기 있는거 다 하고 뭐지? 아빠 민경이한테는 텐트 가져오는데 텐트 탑 스크린하고 텐트한거 다 가져오는데 아빠 그냥 오라고 그랬어 왜냐면 여기서 그냥 자면 되니까 어 그럼 샀어요 아빠 나 영광해준거에요? 아빠랑 나랑 영광해준거에요? 한번 더 가져오는거에요 고기요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샀어요 삼촌상 사도 되는데 삼촌상 사도 되는데 삼촌은 하나 안 갖고 왔구나 몇일에 여기가 뭐지 이렇게 하면 되요 저기에 이 텐트가 이게 셀프가 생겼어? 네, 세 동자예요, 세 동자. 딱 파지하면 주먹 딱 두 개. 두 개만 해요, 딱 노란 거. 저거는 두 개 가는 거고, 저거는. 근데 좀 다 상관없어요, 진짜 다 상관없어요. 자, 지훈아, 고기 이제 요거만 먹고, 너네 이제 저 텐트... 잘 먹어서 좋다, 빨리. 그게 요즘에 저것도 되죠? 와이파이로 해서 다 날라가고 그러죠? 네, 와이파이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컴퓨터를 꺼서... 제가 아우, 진짜 거의 다 핸드폰으로 해, 영상 가고. 이것도 일이잖아요, 편집하는 게. 저희는 편집 감독이 따로 있어요. 아우, 고용하신 거예요? 네. 와... 한 달에. 네. 용량은 많이 잡아 먹는데... 와, 진짜... 야, 오뎅. 막걸리 같아. 막걸리, 핑. 핑. 막걸리하고 오뎅하고. 이동 막걸리. 아우, 맛있다. 왜요? 성. 최. 최범. 최태양. 최태양. 맞아. 아, 봄이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오빠들이랑... 또 있어요? 여름 가을 거울도 있겠네. 아, 삼촌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있을 수 있는데... 세 명 더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근데 바다로 짓고 싶은데, 바다. 그냥 그러면 달. 아님 강.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 지구, 옥성. 아, 지구, 옥성도? 바다 어떻게 뺐어요? 어, 그래? 달. 해완성, 명왕성. 수정.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응,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형, 여기다가... 아, 밥 먹고 있는데... 좀 그랬나? 됐어, 됐어. 네, 코니민이 그 멘트 되게 좋아하는데... 와, 진짜... 멋있다. 하... 다리 엄청 박네요. 아, 텐트도 이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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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도 오늘 되게 밝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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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는 세 동 쳤습니다. 후님이니꺼, 아버님꺼, 제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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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뭐야! 탑 하나 쳤는데... 하... 자신 무드라서... 방석증 가지고... 가 능기입니다. 하... 텐트... 아버님 텐트... 후님 미니 텐트... 하... 하... 셜터... 어때? 셜탄에 들어왔어요 아빠 이거 사 그래봐 아빠 이거 사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되는거 아냐? 아냐 아빠 안살래 이거는 안 땡기더라구요 좋긴 한데 이 보이나? 반사? 이거 반사를 못찍나? 장난 아니다 반사가 보이는구나 구름 위에 있네요 구름 위에 구름 위에 비치는거 구름 지나가는거 보이죠 물이 그냥 물이 완전 다 젖었네 이거 다 젖었네 이거 다 물이고 다 물 저희 구름 위에서 자는거에요 구름 위에서 무슨 구름 같은거지? 안해도 물이 맞나 모르겠네 한번 열어보자 열어보자 열어봐서 완전 다 물이네 다 물 예 그럼 잠깐 눈만 붙이면 되겠네 안에는 젖지마라 안에는 젖아야되겠다 다물 안에는 다 물이 다물이네 다물 하하하하 지금 우리가 그 집 습도 한 99.9 비오는 거랑 똑같은 그런 거 그런 거네 그런 거 빗속에서 자네 빗속이 아니라 구름속 빗속에서 자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보냈네요 잠깐 자고 아침 일찍 못 일어났으니까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자고 이따 일어날게요 내일 봐요 시작 구독 눌러주세요 고기도 눌러주세요 콕콕콕 눌러주세요 콕콕콕 눌러주세요 고도 고도 감사합니다.